호! 야! 야! 저거 남자다구 드리기! 왜이렇게 하면 되냐? 그냥 더 붙여주면 욕받으신건가? 야! 뭐하는거야 이게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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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질문 한가지 한 번 가르쳐 우리 진희! 사랑하세요! 아니요 진희 씨 사랑하세요! 친구들 좋아하세요? 아니요 공개입니다 미진이 사랑하세요? 이야 오늘 힘들다 우리 미진이 사랑하세요 네 얼씨구 비어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감독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?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이라는 감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가져왔다고요 기계를 이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원싱맨탕 거짓말 탐지기 제가 손을 올리고 질문을 하나까지 할 겁니다 질문에서 어쩔 수 있는 경우 전기가 오르면 브런지입니다 왜 이 지균이 안좋았다고 나 근데 거짓말 나 안좋았는데 왜 하면은 준비 됐죠 근데 이거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2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라고 하는 2분부터 우리 미진이를 바라보면서 2분부터 우리 미진이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미진이를 사랑한다 더 크게 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좋아 사랑한다 나도 어떤건지 보셨죠?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진이 사랑하는 상태에요 너 상태에요 나는 우리 미진이를 사랑한다 네 더 크게 네 엄마보다 엄마 배로 유호 아 엄마보다는 안좋아한대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진이를 좋아하는지 아 야 미진아 미진아 이런애랑 왜 같이 다니는거야 안좋아 왜 안보여요 나도 친구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야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미진이의 선택 아 미진아 니가 나와서 원래는 뽕뽀해주는건데 뽕뽕 안 되겠고 가벼운 허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데 싫어니? 허그도 안돼? 얘 병있어? 얘 병있어? 우리 아침에 청왕이 나왔어 허그도 안되니? 야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화장실 타면은 허그를 가벼운 허그를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뒤에 서시시구요 뒤에 왔으시고 저희는 앞으로 오겠습니다 아 니가 당장에 있었는데 여기서 누굴 하나 될지 알거야 본인이 자 하나 둘 셋 아 이런애들인데? 둘이 들이나면 돼요 뭐라고? 이럴려고 쟤를 이거 싫어 아 야 축제 숨져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빨리 아 아 이게 뭐야 우리 둘이 이렇게 된거야 아 자 빨리 가서 해가지고 니즈를 한 번만 안 하죠 자 하나 둘 셋 아 아 잘하셨네요 아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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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